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오빠 전해장입니다. 이제 더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돌고 돌아서 벌써 오후 4시, 5시 반, 7시 저녁시간 돌고 돕니다. 쉴 틈 없이 떠들어 대고 있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고 놀 거 다 놀면서 할 거 다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그게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 땐 놀고 그렇게 하세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휴일 같은 날은 책 좀 많이 읽고 그렇게 하세요.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 이외에 다른 소식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네요. 환상적인 게임이다. 환상적인 게임이다. 소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에 강력 추천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력 추천이다. 도대체 뭔데 강력 추천이라는 거지? 계좌를 볼 때마다 슬퍼진다.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언제 반등할까? 이게 뭐냐? 이거 네오위지네요. 네오위지. 이 네오위지에 대한 게이머와 투자자의 발행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재밌는가 봐. 근데 주가는 착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참한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인기가 좋으면 주가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위지에 대한 게이머하고 투자자의 발행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신작이죠. 신작. 피해의 거짓. 특혜의 피. 이 피해의 거짓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부진의 늪에 빠져 있어요. 주가는 거의 처참하다. 일부 투자자는 주주하는 정책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들은 경영지들은 주주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자기만 잘못 꾸며 살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될 수 있으면 K증시에 있는 K종목들, 기업들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상식입니다. 좀 망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제대로 폭망을 해봐야지만 정신 차리지 될 수 있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주주하는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ETF를 하는 거 낫지 절대로 여러분 K주식 함부로 덤벼들지 마십시오. 주주하는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 피해 거짓은 세계 최대 규모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베리 포지티브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스팀에서 피해 거짓 리뷰를 작성한 게이머 5,012명 가운데 85%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게임은 출시 첫날 스팀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시장에서 안착을 한 겁니다. 피해 거짓은 국내 게임사가 처음 내놓은 소울라이크 액션 RPG에요. RPG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이 소울라이크는 일본 프롬소프트웨어의 액션 게임이죠. 데먼즈 소울 시리즈하고 비슷한 그런 게임을 뜻합니다. 이 게임은 동안 피노키오를 소지로 삼았네요. 피노키오. 아주 특이한데요. 피노키오를 가지고 소지로 삼았어요. 게임에서 장인 제페토가 만든 인형 피 이 피는 몰락한 도시의 크라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고군분투한다. 원작 동화처럼 피해 거짓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얘기할지 양자태길의 상황에 놓입니다. 양자태길의 상황에 놓이고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고 게이머들은 잔혹국으로 각색된 피노키오를 호평을 하고 있어요. 게이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달리 투자자들은 아우성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네오이즈의 조가가 장중에 2만 5,400원까지 추락을 했어요. 52조 최저가를 경신합니다. 52조 최저가를 경신했고 6월 9일 기록한 52조 최고가 5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절반에도 못 미쳤고 지난달 피해 거짓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4만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해요. 올해 2월에 1조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도 5,597억원으로 쪼그라들고 아주 막 엉망대는 거지 1조원이 5,500원이었으니 환장할 룰은 아니겠습니까 NH투자증권에 따르니까 지난달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25일에 증권사를 통해서 네오이즈에 투자한 3,177명 가운데 89.1%가 손실이야 89.1%가 손실입니다. 거의 90%가 다 손실입니다. 손실 평균 손실률은 20.68% 됩니다. 20.6% 정도 달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주가가 부질한 원인을 피해 거짓 판매량에서 샀답니다. 피해 거짓 아니면 거짓 판매량 좀 헷갈릴 수도 있네요. 이 게임에 대한 호평과 별개로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판매량인데 예상보다 판매량이 저조예요. 저조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도 당초 시장에서는 피해 거짓 판매량이 한 200에서 한 250만 장에 다를 거로 봅니다. 판매량이 기도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피해 거짓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주고 구매할 이유가 없어요. 향후 다운로드 컨텐츠가 출시되더라도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설명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데 월 한 13,500원의 구독률을 내면 수백 가지의 콘솔과 PC 게임을 재연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무제한이죠. 이번에서 스팀에서 피해 거짓을 즐기려면 6만 4,800원을 지불해야 해요. 이 때문에 게이머들이 직접 피해 거짓을 구매할 유인이 부족하다. 그런 분석도 있고 네오 위치 측은 아직 피해 거짓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피해 거짓과 자주 비교되는 와룡 폴룬 다이너스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와룡 하여튼 이게 출시 후에 약 2개 만에 한 판매량이 100만장 돌파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네요. 같은 기간 누적 플레이스는 380만 명에 달하고 올해 2월 출시한 와룡은 피해 거짓과 같은 서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세가 과하다 보니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다올에서도 단기 주가는 피해 거짓 판매량에 좌우될 것이다. 네오 위치의 장기 주가는 실적을 감안해야 하며 저점 매수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사한 게임에 비해서 피해 거짓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우려도 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입했던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서요.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사주 소각해라. 불태워라 하는 겁니다. 네오 위치는 2021년도 5차례에 걸쳐서 자기주식 매입했고 2분기 말 기준 네오 위주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164만 5천 49주로 총 발행 주식수의 7.5%에 해당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오 위주는 차기작 준비에 힘써서 본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요. 금색의 갓슈벨, 고양이야, 수프. 하여튼 이런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신작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금색의 갓슈벨은 일본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뭐 일종의 뭐야 이거. 애니메이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고양이와 수프. 이건 힐링게임이네요. 심리적으로 주는 힐링게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네오 위주가 참 독특합니다. 게임은 재밌다는데 왜 축구하는 경망일까?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게임즈 조심해야 돼요. 이것뿐이 아니야. 지금 NC소프트 보면 처참합니다. 크래프트 보면 참 우울해지죠. 요즘 게임즈들이 아주 아장나고 있습니다.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야 지금 반의 반토막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참 들어가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볼 때는. 예전에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도 집에 다들 막 쳐박혀가지고 막 게임한다고 난리였지만 애들이 요즘은 다 바꾸나가니까 게임을 안 해.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그렇고 또 게임도 질리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게임즈는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싸다고 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